안녕하세요 산야촌 나라입니다. 산에 들어왔습니다. 멀리서 보면은 온나무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온나무하고 다른 바로 풍나무입니다. 이 풍나무는 온나무과에 속하면서도 옷이 타지 않고 이 열매가 겨울 내내 지금도 달려 있습니다. 그런데 옆에 새순이 이렇게 올라옵니다. 풍나무 줄기 가지의 모습입니다. 그리고 이 잎이 크면은 잎과 잎 사이에 날개가 있는 것은 풍나무, 날개 없는 것은 온나무입니다. 지금처럼 이렇게 새순이 올라온 것을 이렇게 채취해서 나물로 해서 먹습니다. 나물로 할 때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기도 하고 또 두고두고 드실 때는 묵나물로 해서 먹는 이 풍나무 새순입니다. TV 방영에서도 약이 되는 나물이라고 방영이 됐었죠. 보십시오. 이렇게 새순 몇 개 채취했습니다. 그리고 이 풍나무는 약으로 쓸 때는 지상부가 다 시든 늦가을 이후에 나무 껍질과 잔가지를 채취해서 다려서 차로 복용하기도 하고 당금소를 담아먹기도 합니다. 약재로 사용할 때는 이 말린 가지와 잔가지가 더 약성이 많습니다. 이 잔가지를 채취해서 말려서 40 내지 50g을 다려서 복용합니다. 이 풍나무는 탄닌이나 플라보노이드 등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전립선암이나 당뇨, 골절, 고열, 감기, 황달, 피부 노화 방지, 해독, 아토피, 가래, 기침, 만성장염, 치질 등의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. 풍나무 새순이었습니다. 그럼 산야촌 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